일로와 저 수도 물을 뽑아 이래. 일로와. 이거 찍지마 이거. 일로 오쇼. 인감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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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빨리. 이거 세워. 인감도. 어 너는 뭘? 아이고. 한푸 어제 하실 수 있으세요? 자. 잼고가. 자. 호수 좀 틀어가지고. 물 좀 보줘. 이거는 틀어가지고. 그러면 이 물이 있어야 돼. 민물이 있어야지. 저기 나오도. 아 민물이요? 틀어. 물이 안에 있는거에요? 그럼 있지 물이 있어야 방향으로 그냥 반대로 해야지 이거를 됐어 됐어 야 물 좋다 야 아직도 선분이 있네요 응 이거 세수대야 이제 깎고 놔 금방 내가 고무가 따라가지고 아 파킹? 파킹 따라가지고 이제 봐라 야 녹이 올라오자 야 인작간 해 빨리 이제 물 내려갔네 아이고야 소총물 이야 고급스러워 아 아까 말고도 어 어 소총물이래요? 응 이제 맑은 물 나온다 어 야 아직도 이런 펌프가 살아있다 누구래요? 아 물 좀 저 더 올라와 또 내려간 내려간다 내려간다 에이 물 좀 이래 뻔뻔 물 좀 올려보느라구요 물 좀 올려보느라구요 아니요 여기 왔다가 구경하러 누구신가 누구래요? 누구래요? 아 구경하러 왔어요 이장네 집이 갔다가 이장네 집이 갔다가 이장 아시죠? 택시하는 사람 우리 조카사위래서 거기 갔다가 자 한잔 먹고 자 한잔 먹고 자 한잔 먹고 이렇게 지금 오는 길에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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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조카사위에요 아니 부동산에선 아니래요 이장네 집이 갔다가 자 한잔 먹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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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깨끗한 물 나온다 어? 깨끗한 물 나와요 이제 네 안 된다 이제 아 힘이 올 힘이 올 힘이 올 아니 나는 못 하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야, 어릴 때랑.. 아니네, 속었네! 잘 찍었어? 이 뒤에 찍을 거 만에 됐어 송구가 이 단지 좀 봐 가마솥 와 될 게 다 있어 닭장 닭장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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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기 가져를 위해 가져도 잊지맞아요 아기 가져도 잊지맞아요 할머니 으 저거 위에 저 펌프에다 낼 때 저거 넣는거 아니에요? 끌어 끌어 매번에 그죠? 매번에 이 사옥 그릇을 다 이렇게 조합 음물가를 이렇게 잘 생각었나 그죠? 그죠? 이게 일본식이잖아 일본식 오래됐다니 집은 100년이 넘었고 집이 100년이 넘었어 그러니까 할머니는 뭐 요양원이나 병원에 갔고 그렇지 뭐 뻔하지 뭐 저게 강인가요? 응? 저게 강인가? 이거 아니에요 아니 저거 저기요 어 그럼 그 강 같은거 강 같은거 그런거지 옛날에 국간 응 국간 크로 국간이죠? 그게 이게 강이지 뭐? 아 이거 마구깡 아니에요 마구깡 같아 여기가 응 여기가 강이다 그죠? 응 여기가 강이다 그죠? 아 천장이다 이제 빛나실라고 하네 이리 뭐하냐고 어 어 좀만 손보가 될텐데 그죠? 아 손보 뭐하냐고 사람이 사람이 없는데 그 문을 땡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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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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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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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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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